다이너마이트 서울하는 거구나 오, 서울에서 약간 그 방송 방송이시지 아, 난 또 그 난 또 여기 홈페이지에 노미네이션 리스트 주식하면은 제발, 제발 여기 우리 이름 어디 있지? 어, 한다! 어, 하네. 야, 한다! 아, 좋았다. 우리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들려줬던 거 그거, 그거, 그거. 뭐야, 뭐야, 뭐야? 어떤 시상식인지. 그래도 들어야 되잖아. 아니, 영어로는 못 알아듣어가지고. 빨리, 빨리, 빨리. 네? 아, 머리 좀 만져봤습니다. 아, 진짜. 요즘 머리 세팅이 어떻게 됐어? 이게 프로듀서가 없다. 대단하다. 와, 그냥 완전 이렇게 싱불하게 가버리네. 아, 이게 지금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도 지금 뭐 베스트 그룹 이러면은 BTS 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그냥 한 50분 후에 나올 거야, 우리.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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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정상 들고 왔어, 오늘? 정상 들고 왔어, 오늘? 아니야. 한번 물어봐요. 우리 한 3보만 올랐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되면 가버리네. 그냥 뭐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믹스테이 비네쥬에 날 나왔으면 좋겠다. 옛날에 호비가 대상에게서 생각나네. 믹스테이 비네쥬라는 기대도 있어? 믹스테이 비네쥬. 빅! 헬로우. 라틴하고 이제 아메리카 뮤직비디오 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코미디 뮤지컬 세계를 뮤직비디오 있는데 여기 베스트 뮤직비디오 이거 지금 이거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클래식 RM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팝 컨텐츠. 여태부터 집중해야 되네. 여태부터 집중해야 되네, 사실. 베스트 뮤직비디오. 다가자. 아, 형 이거. 우와.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진짜. 살아만 줘. 그럼. 안 돼, 우리 이제 촬영할 거야, 형. 아, 나 얘기했잖아. 먹을래? 배고파!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뭐 그래? 어, 사랑팀 봐봐. 방송라면 안 돼. 사랑팀만. 우리 촬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거야. 난 뭐 끼라도 부려봐봐. 그러면 죽기야. 끼? 네. 죽기는 항상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고추장을 마시면 안 되지. 응? 너무 좋아. 난 wrist. 환ор화와anting puppet 박시다. 네, 먹을래 중 Marionlone에 gates. которыми 웃으셨실 무슨 딜. 한obil이 aller 쥐AKE führen. 먹고 싶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음, 다음, 다음이다. 진짜다 이거. 이거 다음이다. 이거 다음이다. 하나, 둘, 셋. 빌리아 아저씨다. 한 번에 걸어둬다. ає는? 아 солн자, 할아버지, 하리아 잘해, 잘해. 다음날 날아야. 이거 봐, 이거 봐. 나, 바로 덥냐. 당원 blessing 얌전해 축하해 여러분의 많은 반응을 느낄 것 같아요 응 없어요 자 다시 부탁해 결혼을 한 번 더 부탁해 네 해 오늘의 축하해요 오늘은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메지HO STALIA 라디와 롸아리스 에이티의 블랙스트리트 에이티의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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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시간! 아, 워낙 시간. 파이브? 제일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그리고 팝 듀오 그룹은 팝 듀오 그룹! 룸 디오, 원 데, 제이크 벨븐, 듀오 비퍼, 밧블디, 타이밍, 인텐션, 제스진 비버, 앤 플라스. 제스진 비버? 오! 야! 야! 브리티엘! 유에에에에엣! 쉬에에에스! 우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때웠다. 생각보다. 후보 봤어? 진짜 강란 뛰어. 와, 장난 아니야? 인터넷에서 만일 버리가 있어. 후보 너무 정량한데, 큰일 났다. 와, 지금 못 찍었어. 지금 뭐야. 와, 비췄다! 와, 근데 우리께 너무 슈퍼를 해서 너무 잘 돌아왔어. BTS. 사이너 라이트. 자. 와. 뭐야, 된 거야. 일단 됐잖아. 됐어. 우리 다른 손 없어요. 야, 됐잖아! 야, 못 찍었어? 아 이게 된다 이게 아 이거 하나 둔 것만 여러분 우리 됐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못 찍었어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씨 어때요 기분이 멋있네 진짜 되게 되네 하다보니까 아 미국 송구야 어머니 이게 되네 아니 이게 되네 봤어요? 어떻게 전화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안 나왔어요 아빠 용민이 파이팅 오케이 어휴 축하해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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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축하해 야 구경만 하러 갔었는데 우리 이제 부문에도 올라와 야 살다살다 진짜 살아있다 우리 나 진짜 좀 살아있네 우리 좀 괜찮지 않냐? 야 진짜 멋있다 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왜 너가 죽냐 됐다 됐다 수고했다 아 야 이길 되네 이길 되네 이길 되네 정상 나왔다 아 아주 나왔어? 정상 너무 됐다 아 이길 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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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